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티론 삼행제 그리고 남북경역 테마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작하자마자 에듀님이 2만원 슈퍼챗 닥터케이 후원해주셨습니다 땡큐 자 오늘 닥터케이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물론 버터폴리오 중에 1개 2개 정도 조금 애먹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애먹인데서 10% 빠진게 아니라 한 2% 이렇게 빠졌는데 자 나머지는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큰 흐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방송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상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는데 밑으로 쳐진 듯 해도 여기 치키고 올라갈거다 했는데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맞았어요 외국인이 매도 안 할거다 라는 예측도 맞아떨어졌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행태가 매매의 행태가 한번 사들기 시작하면 한달 안에 멈추고 이러지 않아요 긴 흐름으로 사겠다는 기조가 나오면 뭐 한 3개월 6개월 이 정도는 쭉 사들어가는 기조를 많이 가져오고 있고 팔겠다 싶으면 3개월 6개월 주장창 팔아요 그렇다보니까 이제 시장 전세계 시장이 터나고 별로 나쁠게 없고 바닥 찍었다 싶으니까 닥터케이는 고흐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외국인이 현물을 4,950억 샀어요 최근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자 약간 역발상이거든요 코스닥도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점점점점 확대해서 516억 그러나 선물을 살짝 매도를 하면서 속도 조절을 했었는데요 자 기관이 받아주니까 큰 물이 없다 물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시장판단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종목 하나가 중요할 것 같죠 NO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큰 시장의 흐름 이 시장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기관외국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부터 맞춰내기 퍼즐을 맞춰내기 시작해야 된다 닥터케이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짜 맞춰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조각이 매치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주식은 좀 더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된다 주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큰 숲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요 시장판단과 수급이 먼저 우선이라고요 닥터케이 주식 투자 5개명 첫 번째 지지에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내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 다음에 시장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래서 닥터케이 맨 먼저 하는 게 딱 수급을 먼저 본다 아닙니까 역발상이란 게 뭔가 하면요 여기서 빠지기 쉬운 생각을 해요 누가 개인이 왜 미국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푸드옵션하고 선물 매도를 많이 때렸어 그럼 죽는다 그랬습니까 노 올라갔어요 왜 여기 죽을 자리거든 사실은 그런데 큰 흐름 그리고 닥터케이는 시장에 페이크를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 밑으로 죽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는데 걸었고 맞았구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한 번 더 멈춰 주겠지 했는데 그냥 들어올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닥터케이 시장판단 틀리지 않는다 자 잽싸게 개인들은 팔고 있어요 큰 수익 없었을 겁니다 지금 장이 어려운 장이에요 자 코스피 아까 이거 했습니까 플러스 0.81% 상승 코스닥 1.26% 상승 자 매수세 그동안에 외국인 기관 매도세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던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사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장이 빠지겠어요 그냥 고죠 그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약세인데 오늘 코스피보다는 조금 많이 올랐다 그죠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더 많은 자금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 에타트케인은 좀 더 지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장을 끌어당기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4천억이니까 거의 프로그램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비차익 차익 한번 볼까요 자 비차익으로 4천억 땡겼어요 그죠 비차익은 현선물을 같이 연동시키는 것은 차익거래구요 비차익은 현물만 가지고 연동시키니까 약간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그냥 바스켓 안에 있는 거 매매 했으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매수를 했다 보는데 오늘의 특징도 뭔가 하면요 요즘에 급격한 수납매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침에 그랬어요 셀트리언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2,3,4,5까지 잡아당겨주고 나머지는 약간 눌러주는 형국이었는데 점점점점 매수세 확대되면서 자 건설주 들어오고 있고 건설주 좋다 했는데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 다음에 금융주 쪽으로 살짝 들어왔다 은행 그리고 증권주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조지는 그죠 그런 상황이고 바이오가 이제 오늘 상당히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는데 닥터케이가 20만원에 딱 들고 팔지마 하고 4% 그냥 딱 가볍게 챙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 20일 돌파할 수 있어요 무슨 메커니즘 여기서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오늘 장때 행봉 보고 셀커브링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자 기관이 요새 들어와요 기관이 순수한 매수세일 수도 있고 셀커브링 물량일 수도 있다고요 공매도 때린 거 거둬들이는 거 공매도 때렸으니까 사놓아야 되거든요 자꾸 올라오면 손해 아닙니까 높은 가격으로 사놓아야 되니까 놀래가지고 딱 화면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일 더 강하게 간다면 놀래가지고 22만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상황 보셨죠 내일이라도 60일에 헤딩하고 내려오면 닥터케이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NO 바로 던지라고 거품을 겁니다 한 3,4일만에 10% 먹었으면 됐지 그죠? 그러나 20일이 먼저 중요합니다 20일을 돌파해야 되는데 워낙 알 수 없어요 그죠? 내 상황 딱 보고 할 겁니다 내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비실비실하면 일단은 상황 보고 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토해낼 수도 있는데 일단 상황 봐야 됩니다 강하게 반등 넣으면 자 여러분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가능하면 하나님한테 하시고요 닥터케이는 기독교인이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거 잘 안 들어주시지만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일 제수 좀 받으면 22만원 더 갈 수 있는 모양 만들었다 장대양봉 Very good 처지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올리는 양봉 You know? 자 그리고 비교적 앞전 거래량보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섰던 양봉 오늘도 UBS하고 외국계 매수세 대폭 들어왔다 이거 안 매수 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쇼커브링 물량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저점 매수? 일단 어쨌든 들어왔어 그죠? 그거 뭐 알아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올라갔으면 됐죠 그죠? 매수세 들어온 거 봤으면 됐고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 다시 매수 들어갔는데 또 성공입니다 또 성공 그죠? 여기서 사고 또 올라갔잖아 그죠? 자 남북 경력 반드시 한 종목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는 현대건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에 그렇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단타로 에코마이스타하고 그죠? 현대로템하고 말씀드렸는데 단타 친 사람 없는 것 같아서 패스합니다 이제 적당히 뭐 그냥 그만 그만 했고요 자 현대건설 오늘도 기간이 돌았어 자꾸 나쁘지 않아 그죠? 머리가 되게 나쁘지 않으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내지는 우리나라 한반도 긴장이 강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평화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부자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우량한 종목 반드시 좀 접근하고 좀 길게 끌고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용제약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기 깨지기 전에는 17만 7천원 17만 4천원 건 밑으로 깨지기 전에는 홀딩하자 했는데 오늘 반등 1%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특징은 장내도록 지지부진하다가 종가에 들어올리고 장내도록 지지부진하다가 종가에 들어올릴 때 닥튀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군가가 이거 주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일단 올라탔습니다 내일이라도 피를 받아서 이거 위로 올라오면 플러스예요 자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 있다 생각해요 좀 힘들게 만드네요 그죠?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매수해서 그죠? 추가 매수했는데 밑으로 좀 쳐졌어요 그러나 오늘 살짝 잡아준 거라고 본다면 이게 뭐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조금 소외된 편인데 2차전지 안에서 본다면 좀 빠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못 올랐으니까 업종 내 수납의 형식으로 그죠? 다른 종목도 살짝 눌려줄 때 얘가 쉬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쳐져도 여기서 셀트리온 이라든지 셀트리온을 차익실현할 가능성은 없죠 여기 인근에서 거의 차익실현할 거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매도시그널 나오면 청산행글을 가지고 SDI가 만약에 더 쳐져도 여기가 지지권이기 때문에 한 번 바운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번 매수기법 지지권에서 주가 매수에서 적당히 끊고 터봤자 2,3%예요 자 그렇게 전략 가져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다시 20일권 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계신 원성님이 어떤 걸 살까요 SK이노베이션 했어요 그 이후로는 올라갔어요 양양이는 쫄아가지고 던졌다는데 양양아 너무 그렇게 겁먹지마 엄벙 떨어지니까 뭐 그렇긴 한데 항상 뭐 여기 깨고 내려갈 수도 있었으니까 그럼 좋다 던졌다 치자 사놓을 줄도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이거 던진거 가지고 뭐했어 햄버거 사먹었어 하하하하 햄버거 냠냠하면서 사진 찍었어 하하 야 JJ야 SDI 팔고 대용 들어가지마 기다려 들고 있어 뭘 그래 자꾸 바다닥거릴려 하냐 던질 때까지는 홀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들고 있어야 된다니까 던져야 된다는 선이나 잘 지키셈 다들 오름에 던진다고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SDI 팔고 가면 그냥 판다고 느끼지 오르면 판다는 걸로 누가 생각하냐 그쵸 자 아침에 GS건설도 괜찮다 했어 올라갔습니다 괜찮다 하는 것 치유 잘 안 빠져요 별로라 이거 한번 볼까요 메디톡스 오늘 이거 이렇게 셀티림 3행제 날라 당기는데 갔습니까 별로라 하니까 안 올라가죠 기형님 제 말 추궁이 되시죠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닥터케 간택을 받아야 된다고 닥터케 싫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러면 안 올라간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잖아요 틀렸습니까 셀티림 간다 그랬어 가요 그쵸 4% 먹었어 지금 돈 실린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 2억 싫었다면 지금 얼마입니까 그쵸 편안하게 가지 않습니까 손절했어요 가볍게 1.5 1.5 깨지고 6% 10% 먹으러 간다 했습니다 4% 지금 먹고 있어요 1.5 까진거 빼도 2.5 먹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장대양금입니다 거래량 지금 썼어요 올라가면 먹을 수 있어요 거품 조금만 물게요 많이 말고 셀티림 장기투자 투자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락이 그냥 무조건 물려가 들고 오는게 아니라요 깐죽거려인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팔 때 팔고 살 때 사고 그것이 잘하는 거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거품은 여기 22만 혹시나 가면 좀 물어볼게요 보셨습니까 자 이어나갑니다 셀티림 헬스케어도 장대양범입니다 굿 그리고 여기 위에 강하게 돌파 시도는 온다면 8만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 이것도 공매도 세력제 있을 거거든요 놀래가지고 던집니다 세게 올라갈수록 세게 올라갈수록 슈팅 나올 수 있다 그죠 셀티림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안 쳐지고 올라가면 전부 다 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말이 달라지죠 분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 설 것 같은데 그죠 돛지 정도만 딱 하면 안 팔아요 돛지면 안 팔아요 세게 밀린다 싶으면 토해낼 가구하고 이건 조금 더 들고 가볼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목표 쪽이 나왔는데 상황 보고 뭐 3분의 1 정도는 던질지 몰라도 세게 안 밀리면 들고 여기까지 22만원까지 조금 더 들고 가볼랍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괜찮거든요 그런 거 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 놀란 애들이 지금 들어와서 13만주 그죠 그러니까 쉽게 안 던져요 느낌에 여기 61권까지 22만권 갈 것 같아 자꾸 느낌이 그거 가면 거품 한번 볼게요 진저로 어제 했을게요 잘했네요 그죠 그걸로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단타점 쳤다고 못 쳤는데 양양아 미스틱님하고 김영민님도 자주 보이시는데 닥터케인 무료 채팅방 같이 하고 싶으시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 댓글이 안 보이는데 남겨주시고 지금 여기다가 메일 남기십시오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셀트리언 아직 끝 아닙니다 닥터케인 배가 고파요 실제로 배도 고프고요 이거 더 먹고 싶어요 22만원까지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10% 그리고 거품 좀 묶여요 여기 인근에서 16% 먹고 1점은 없게지고 1점은 없게졌으니까 16% 빼기 3 하면 13% 먹었는데 집 4% 먹었어요 17% 현재 뿌렸습니다 올라가면 23%예요 거품 한번 묶여요 그러면 그냥도 아니고 대형 우량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가지고 됐잖아요 그러면 잡주 20몇% 먹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바이로매드 이거 뭡니까 진짜로 관리 대상 종목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며 이상하다 했지 않습니까 와 큰일 났네 했습니까 하진 않는다 그랬어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막 사들어오는데 그거 몰랐겠냐고 의문점이 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본에 돌아올려요 참 뭡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일단 이상한 소리 나왔으니까 안미약품 밑으로 쳐져요 병이가 살까요 노 쳐집니다 노 했으니까 쳐졌어요 종군당 안 쳐지고 있어 기초이님이 여기 인근에서 11만 4천원인가 팔아라 그랬습니까 들고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내일 뜨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군당 이거 내일 뜨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관심권에 황 올려놓습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왔어 올라탄다면 따라갈래요 프리스탈 랩이 하고 싶으셨어 적당히 눌리고 아니면 올라타면 매수 가능해요 유 가릿 예이야 올려놨어요 상방에 있는 거 다 관심이 있어요 우리 레이철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딱 오면 살 수 있다 했는데 나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 딱 대놨대요 잽싸게 체결되고 체결되자마자 뿌렸어 야 레이철리를 닥터케이 공식 리포트로 닥터케이 팀케이에 공식 리포트로 임명했습니다 본인이 수락했고 7천원 먹었잖아 야 죽여 진짜 내가 레이철리 키운 데 했어 진짜로 레이철리 가능성 있어 그냥 시험 잘 되길 바라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안 됐으면 싶어 왜 뭐 그래도 다른 배우자가 돈 버니까 자기는 전업하면 더 나을 걸 왔다니까 가능성이 있다니까 내가 헛바람 넣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하는 거 딱 보면 안다고 잘해 하고 성의도 있고 시키면 시킨대로 해요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매매일지 적으라면 매매일지 적고 리포팅 좀 해라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제가 방송할 때는 아니면 말할 때 말한 거 음성에 있는 거 못 본 사람 있잖아요 허겼다잖아요 군인 정신이 아직 살아있어 장교 출신이거든 마음에 들어 야 하하하 양양이는 LG화학 들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잘 했는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종목들 오늘 바이오가 좀 강세여서 비교적 셀티룡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 오늘 좀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이다 싶으니 저도 기분 좋네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별로입니다 대용제약 올라가기만 올라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충분히 낼 수 있어 신라젠 아직까지 별로예요 오르긴 했어도 이거 다 올라타야 돼 팔만은 가도 눌립니다 아직 별로다 접근하지 마셔라 HLB 별로예요 못 뛰어넘었어요 메디톡스 밑으로 쳐졌습니다 별로래 해서 메디포스트는 약간 올라가려고 폼 잡네 그래도 올라가면 여기까지입니다 호롱티슈진 별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자 이제 내일이라도 양보수면 관심 있어요 올라와 여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크게 앉혀진 셀트리온 여기 인근에 들어갔으니까 크게 앉혀지고 대박 4% 올라가기 훨씬 낫지 않습니까 더 추가 상승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더 우량주고 그래서 기왕이면 우량주 1등주 하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자 영미님은 봤습니다 영미님은 봤고 또 어떤 분이더라 아까 한 분 더 제가 이야기한 분 있는데 같이 하고 싶으시면 남기시고 미스틱님 이야기했는데 자 셀트리온 사명제 오래간만에 접중하고 아주 깔끔한 순도 100% 100%는 없죠 순도 99.9% 24K처럼 24K는 99.9%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24%니까 아닌 것 같네 철강 업계에 계신 자 스프나 어떻게 되는 거야 24K하면 순도 99.9%하고 다른 거지 그건 순금이라 그러지 무슨 비율이 24%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8K는 18%고 이야기 한번 해줘 봐 질문해도 돼요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낭이십시오 자 바이오 제약주 오늘 이슈고 삼성자 하이닉스를 당기면서 오늘은 나머지는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SK하이닉스 여기서 던지고 현대건설 들어가라 해서 좀 어떻는가 싶은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눌릴 때 쫓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눌리면 쫓아가면 되잖아 제가 뭐 이상한 말입니까 변명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올라가다 눌리면 쫓아갈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그러면 굿이었는데 이 파란 돈으로 현대건설 들어간다 했는데 만약에 다 팔았다면 좀 거시기한데 오늘만 또 나라 아니다구요 하이닉스가 여기 디렉트로 가기보다는 좀 늘릴 거거든요 그때 현대건설이가 2,3% 가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비할 건 없어요 할 필요는 없어요 변명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 우리 JJ가 바빠가지고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농담입니다 자 여기가 저항권 아닙니까 그래서 좀 팔았으면 했어 챙기고 있었는데 응 여기 봐봐 밀리고 여기 다시 밀으면 여기 던지는 게 맞거든 더 간다 더 가기보다는 좀 조정받고 안 가겠냐 왜 요새 패턴이 한번 올렸던 놈 조져놓고 딴 놈 보내고 그 놈 또 올라가면 이 놈 한번 조져놓고 그 다음에 여긴 놈 조지면서 이 놈 보내고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아니라 수납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쉬었던 종목들 너무 아 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야 라이딩아 있냐 아 라이딩이 고려아인 때문에 미치겠어 응 제가 사라고는 안 했지만 대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원시아님 어서 오시고 여기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고 있어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올라탔었어야 돼요 안타깝다 아유 잘 하겠지 잘 해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 건설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들어갔고요 며칠 전부터 들어갔죠 괜찮다 했던 GS건설도 가고 대림산업도 날라가요 맨오맨야 이런거 따라갈 줄 알아야 돼 이런거 딴거보단 이런거 탁 질러가서 따라가면 딱 좋은데 단타를 해도 우량한 종목을 비중을 좀 실어서 하라 팁 한 번 더 제시합니다 맨오브맨한테는 자 그리고 이제 증건죄가 바닥 칠려고 하니까 돌파하기 시작했어 키움정권 야 이거 한번 해줘야 되나 진짜로 키움증권은 채권 발행 온라인으로 그리고 제3 인터넷 뱅킹 뱅크 3월달에 서류암 제출을 해보겠다 하는데 눌려주면 관심을 가지볼게요 삼성정권 원래 좋아했는데 이거 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경정권이나 막 발행하는데 그죠 봐줘야 됩니까 싫어 싫어 원래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죠 제가 반성하면서 속이 뜨끔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 양양아 속이 좀 뜨끔하다 야 광물 단위가 24K 아 24K가 99.9%다 음 음 순금이다 말이지 99.9 음 왜냐면 스푼니는 현대제철 그리고 삼성 SDI를 두루 거친 아주 인재입니다 우리 닥터케이방에는 인재들이 많아요 같이하는 인재들이 그죠 연대제철에 대해서 여기 딱 철강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하면 그냥 브리핑 쫙 나옵니다 그죠 자 키움증권 아쉽긴하네 그죠 일단 살짝 관심권 넣어놨어요 자 어저께 그렇게 날라가던거 오늘도 살짝 시주잖아요 이게 요새 패턴이라니까요 어저께 그렇게 날라가던거 살짝 시준다고 그죠 뭐처럼 그죠 자 남북경협 이어가자면요 남북경협 한타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쉬웠기 때문에 한번 갈 수 있는데 딴거 다 제끼고 이제 현대건설에 중점 둘랍니다 그죠 현대건설 야 조비 이거 봐 꼭다리에서 물렸으면 저 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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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비 조비된다 이거 위에 따라가면 득보다 실 많았어요 잘해내는 특급트레이드 아니면 조비됐다고 조비 그죠 아침 좋다고 사놨다가 그죠 큰일나요 꼭대기 따라가면 안돼 경로 이런거 아 참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사람 없었었기를 없었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테마 테마 내지는 없죠 별로 돌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수납매 장세 잘 캐치해내면 수납매 어느쪽으로 들어오는지 잘 캐치해내면 수익 나기가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나는 별로 영양가 없는 수익이 별로 안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아까 질문한다 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기억립이 75% 파미셀 잠깐만요 14200원 물려있다가 오늘 상한가 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아무래도 파미셀 제가 며칠 전에 안전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경희가 상한가 쳤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 나 안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봤어요 오늘 상한가 쳤서 그렇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상한가 칠 줄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박박히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 뭐 하나 그죠 뉴스 나가서 상한가 쳤어요 어떻게 하기는요 들고 가십시오 들고 가시고 야 급적으로 지금 플러스 나왔네 그죠 아 좋은 쪽의 흐름으로 상한가 같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갭상승 점 상한가 가장 좋구요 한 두 번째 정도로 좋은 겁니다 쭉 가면서 그냥 쭉 끝났잖아요 유지 굿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도 쳐지면 안 돼 이거 하나 급등주 패턴을 설명을 해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런 게 살아있는 강의 아닙니까 어디 가서 공짜로 이런 거 이야기해 줍니까 자 그리고 닥터케잇 여러분들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으로 서울강인회 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한 9번 신청했는데요 자 그것부터 잠깐 말씀 드리고 그러면 이어나가도록 하죠 종목상담 한번 오시면 여러분들이 저 뭐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하는 거 아니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하고 싶어서 또 서울에 계신 경기 인근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장소는 일시는 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할 거고요 신도립역 가온 회의실 선착순 45명인데 어저께 발표했는데 9명 지금 찼어요 자 저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강의료가 있어요 아깝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핵심 필살기 강의안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알차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여기 밑에다 달아주시면 되고요 공지에 가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카페도 있어요 닥터케이주식아카데미 아 그쪽에 참여하시면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무료 강의는 많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리뭉실 수박거달기 이야기해주고 종목 추천주 해가 한두개 이야기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라고 꼬시는 방송 그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만약에 조금 어렴풋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확실하게 3시간 동안 정리 한번 시켜드리겠다 핵심 필살기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필살기 여러분들께 다 강의해드리겠다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파미셀이 올랐어요 파미셀이 올라가지고요 아 그 다음은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대양봉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가가기 때문에 갭 상승하면서 뜨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19,000원까지 노릴 수 있는데 무조건적인게 아니라 자 케이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프린트 스크린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무료 지금 인터넷 강의에서도 이 정도 해드리는데 얼굴 보고 하면 이거보다 퀄리티 더 있을 거라는 예측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첫번째 케이스 여기서 떠서 케이스 1 여기서 떠서 이렇게 올라간다 베리 굿 1번 미스 코리아처럼 2번 여기서 떠서 시작했는데 아래 꼴이 좀 달다가 그 다음에 올라간다 2번 솔직히 1번 점상한가인데 그건 안간다 그냥 하고 그죠 점상한가 원래 가장 좋아요 3번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 3번 와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4번 여기서 시작은 했는데 밑으로 찔끔 빠지다가 끝까지 올라갔다 여기는 이런거 다 포함됐어요 아래위 꼴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 일일이 다 적으려면 어떻게 다 적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윗 꼴이 다른거 다 포함된다고 그죠 윗 꼴이 안달고 쭉 끝까지 가는게 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안좋은 순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좋은 순이구요 다시 프린트 스크린 이거 지우려면 또 시간 없어 그죠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고급 기법이에요 캔들 고급 기법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안해줄겁니다 정말이에요 자 안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성악과 봤는데 밑으로 빠지면서 시작한다 안좋아요 더더군다나 개 발악하면서 시작한다 안좋아요 윗 꼬리만 달고 밑으로 쳐진다 안좋아요 개 발악해서 윗 꼬리 달고 밑으로 축 쳐져 끝났다 벨이 매우 안좋은건데 이렇게 될 가능성 잘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이고 뭐야 올라타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적당히 좀 차익실현해 나오구요 그렇지 않고 올라서 그냥 쭉 가면 홀딩하다가 윗 꼬리 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한 3분의 1 정도 끊고 이 날 지나고 이렇게 마감했다 치구요 아까 좋은 순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날 도치 정도면 좀 더 버텨보구요 밑에 이제 은봉 떨어지면서 슬 밑으로 쳐지기 시작하면 이제 차익실현 하셔라 그게 무슨 패턴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서 사서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홀딩 도치 나오길래 또 홀딩 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까지기 시작하니까 3분의 1에서 3분을 던지다가 밑으로 쳐질 것 같으니까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딱 적용하시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됐죠 아이 잘했어 하하하 아유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가열차게 요즘 또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해외선물 잠깐 체크하죠 다우존스 0.07 그리고 나스닥 0.12 양호구요 그 다음에 중국 체크합니다 중국 아직 마감 안한 것 같은데 중국이 플러스 0.41 2K는 마이너스 0.09 양호 그 다음에 환율 뭐 그만 그만 오히려 환율이 적당한 수준에서 약간 오르는 것은 수출주한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호에요 지금 자 미국도 밑으로 크게만 쳐지지 않으면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하락폭에 618도 넘어서는 60일권은 넘어섰기 때문에 적당하니 적당하니만 빠지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뭘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느냐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면 쫄깝다 홀딩입니다 홀딩하구요 셀트리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아침 셀트리언부터 볼겁니다 요새 닥터케이가 작전 좀 바꿨어요 시장 분석은 뭐 조금 적당하게 하고 종목에 더 치중하고 이랬습니다 왜 시장 분석 해드린다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목 타이밍을 제가 한두 번 놓쳤어 그게 너무 싫어요 눈에 다 보이는 거 저는 놓치기 싫거든요 알아서 좀 해주시면 좋은데 또 여러분들도 방송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못할 수 있으니까 자 포트폴리오 화면을 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내일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는지 또 야간 선물 시장에서 크게 낙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자 선물도 같이 매수 들어온다면 베리 굿이다 개인이 자꾸 고점 부위라고 푸드옵션 들어가면 땡큐 베리 마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지수가 또 오르고 있어서 나름 기쁩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하시고요 자 8시 40분은 닥터케이 타임이다 아침에는 고정적으로 무조건 하구요 요새 1시 오후 4시도 비교적 시간 잘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오후 8시 40분은 고정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나면 그 시간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관심 한번 가시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8시 40분쯤에 방송하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저녁에 핵심 또 필살기 그냥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분복 매매 어저께는 끝내주게 하는거 좀 보셨죠 보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닥터케이가 초단탑꾼인데 끌고가는것도 끝내주게 끌고간다 그죠 자 구독 안누르고 혹시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구요 뭐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 하도록 해놓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주위 지인들에게 한번 같이 보자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 슈퍼챗 에듀님 땡큐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아 달러표시 있죠 누르고 닥터케이에게 공식 구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구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딱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이야 크몬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거야 부쩍 핸드업 샥 요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야